아우 영희 때 축하해 아들 내외가 2년 전에 혼인신고하고 드디어 결혼한다며 아이 본식은 니 통내 고향에서 한번 올렸어 근데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지고 그렇게 된 거야 뭘 몸이 안 좋아 그때 그 청송교도소에 있을 땐가 아이 대전이다 대전 같이 있었으면서 왜 헷갈려 어? 조용히 해 이거 받아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간 거 알지? 알지 알지 식구 챙겼어? 아이 챙겼어 짜잔 들어와 들어와 뭐야 빨리 와 빨리 식구들 왜 식하네 아이고 정말 하여간 저의 팬들 교도소 한번 더 가겠네 저거 아이고 열받아 좋은 날 참아야지 자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아유 아이 진짜 빨리 와 왜 이렇게 굶어 아 진짜 그도 싫었잖아 아유 진짜 이거 끝나고 빨리 친구들 술 마셔야 되는데 진짜 빨리 와 아니 남편이 이럴 땐 입장 같이 하는 거 이 멍청아 아유 참 저 사회장만 그거 다 생략하고 그 3분 안에 끝내줘 3분 안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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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날도 아주 그냥 어떻게 3분 안에 결혼식이 끝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덕담이 5분인데 사회장만 다 치우고 덕담부터 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랑 어머니의 덕담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형민이 듣거라 결혼생활 별거 없단다 언제 묵난 아들로 태어난 미연어요 지금까지 해왔던데 서로 서로 베풀어 행복하게 살아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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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안 할래요 나 없니라 평생 같이 살라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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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 심파 영화 찍으면서 결혼식 장례식으로 만드는 심파 새끼 하나 올려보내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아유 야 서방한테 심파라니 어? 아니 맞잖아요 야 아들이 엄마 생각하는 효심이 큰거지 어? 내 걱정이 많은거야 너는 언제 한번 내 걱정 제대로 해본적 있냐 시엄마 서운해요 시엄마 외로워하셔서 제가 걱정돼서 제 돈으로 재혼도 시켜줬잖아요 그려 고맙다 누가 영혼 결혼식 시켜달래 누가 영혼 결혼식 시켜달래 밤마다 왠사람이 나타나서 여보 이러는데 꼼자리가 치숭숭해가지고 머리맡에 무기를 두고 잔다 내가 아니 무기를 왜 둬요 얼굴이 무기인데 야 오늘 밤에는 너를 옆에 둘란다 왜요? 너는 무기 아니거든요 뭐하는 짓이요 우리 엄리가 얼굴이 무기라니 이래봐도 옛날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었는디 그 옛날에 미팅을 나가면은 꼭 커플이 돼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여 근데 엄리 왜 엄리랑 나갔던 남자를 폭탄 제거반이라고 한거에요? 궁금한디? 너 폭탄 여기서 한번 맛볼래? 뭐? 3 2 1 빵! 빵! 아주 그냥 죽은 날 아주 그냥 시엄마 폭탄 열받아 죽겄어 열받아 죽겄어 아 진짜 빨리 치대 치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찾아와 주신 하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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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니퉁이 아이고 어? 시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 네 내한테 좀 많이 섭섭했을 거야 내가 하도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 너 좀 안 당하고 사르라고 소리도 지르고 하도 내고 그랬다 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시엄마 저도 맨날 말 듣고 해서 죄송해요 저도 진짜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 고향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어? 신혼여행으로 갔다 오라고? 가만있어 봐 내가 여기 이렇게 grosse 시엄마 어? 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시엄마 아이고 아니야 제가 시엄마 선물 진짜 많이 사 올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가서 고를 건데 네? 내가 어미랑 같이 갈라고 표 하나 더 끊었지롱 우리 거기 가서 그냥 셋이 딱 붙어서 재밌게 놀자 하하하 아이고 하나님 여기 또 붙어서 안 떨어지는 호박 엿같은 할미 하나 올려보니도 되겠습니까 나야? 너무 안 떨어진다, 진짜.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하던 애야, 지금? 열 받아 죽겠네. 하여간 좋은 날을 왜 또 안 보내나 했다. 자, 친구들 사진 찍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잘 살았다. 사람들 많이 왔네, 잘 살았어. 자체 친구들이에요. 이툰 결혼 축하해. 나 이거 받아서 신인승이랑 꼭 결혼할게. 자, 찍겠습니다. 잘 받아, 데프콘. 하나, 둘, 셋. 삐까, 삐까. 야, 나 김 영감이랑 다음 달에 재호 날란다. 뭐야. 그러면 우리 분가하는 거야, 남편이? 드디어 분가다, 분가, 분가.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닛둥. 우리 닛둥 주지어 만들러 가자. 가자. 울지마. 울지마.